성경 1년 1독 첫째, 제사장 나라의 제사장 세우기 5가지 에피소드입니다. 둘째, 모세는 제사장직을 세우기 위해 엎드리고 또 엎드리는 수고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셋째, 레위인은 제사장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넷째, 레위인도 11조의 11조를 드려야 합니다. 다섯째, 예방은 문제를 작게 만듭니다. 성경은 소리내어 읽을 만한 유일한 책입니다. 여러분들도 저와 함께 역사순 1년 1독 통독 성경으로 오늘의 굿뉴스 민숙이 18장에서 19장을 함께 소리내어 읽겠습니다. 여왁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조상의 가문은 성소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오. 너와 내 아들들은 너희의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니라. 너는 내 형제 레위지파, 곧 내 조상의 지파를 데려다가 너와 함께 있게 하여 너와 내 아들들이 증거의 장막 앞에 있을 때 그들이 너를 돕게 하라. 레위인은 내 직무와 장막의 모든 직무를 지키려니와 성소의 기구와 재단에는 가까이 하지 못하리니 두렵건대 그들과 너희가 죽을까 하느라. 레위인은 너와 합동하여 장막의 모든 일과 회막의 직무를 다할 것이오. 다른 사람은 너희에게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니라. 이와 같이 너희는 성소의 직무와 재단의 직무를 다하라. 그리하면 여와의 진노가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너희의 형제 레위인을 택하여 내게 돌리고 너희에게 선물로 주어 회막의 일을 하게 하였나니. 너와 내 아들들은 재단과 휘장안의 모든 일에 대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지켜 섬기라. 내가 제사장의 직분을 너희에게 선물로 주었은 즉 거기 가까이 하는 외인은 죽임을 당할지니라. 여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거제물 곧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한 모든 헌물을 내가 주관하게 하고 내가 기름 부음을 받았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너와 내 아들들에게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주느라. 지성물 중에 불사르지 아니한 것은 내 것이라. 그들이 내게 드리는 모든 헌물의 모든 소재와 속죄재와 속권재물은 다 지극히 거룩한 즉 너와 내 아들들에게 돌리리니 지극히 거룩하게 여김으로 먹으라. 이는 내게 성물인 즉 남자들이 다 먹을지니라. 내게 돌릴 것은 이것이니 곧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거제물과 모든 요제물이라. 내가 그것을 너와 내 자녀에게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주었은 즉 내 집에 정결한 자마다 먹을 것이니라. 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첫 소산 곧 제일 좋은 기름과 제일 좋은 포도주와 곡식을 내게 주었은 즉 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그 땅에 처음 익은 모든 열매는 내 것이니 내 집에서 정결한 자마다 먹을 것이라. 이스라엘 중에서 특별히 드린 모든 것은 내 것이 되리라.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생물에 처음 나는 것은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 내 것이로 돼 처음 태어난 사람은 반드시 대속할 것이요. 처음 태어난 부정한 짐승도 돼속할 것이며 그 사람을 돼속할 때에는 난 지 한 달 이후에 내가 정한 대로 성소의 세계를 따라 은 다섯 세계로 돼속하라. 한 세계는 이십 개라이니라. 오직 처음 태어난 소나 처음 태어난 양이나 처음 태어난 염소는 돼속하지 말지니 그것들은 거룩한 즉 그 피는 재단에 뿌리고 그 기름은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재로 드릴 것이며 그 고기는 내게 돌릴지니 흔든 가슴과 오른쪽 넓적다리 같이 내게 돌릴 것이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연구한 몫의 음식으로 너와 내 자녀에게 주느니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분깃이오 내 기업이니라.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갚나니 이후로는 이스라엘 자손이 회막에 가까이 하지 말 것이라. 죄값으로 죽을까 하느라. 그러나 레위인은 회막에서 봉사하며 자기들의 죄를 담당할 것이오. 이스라엘 자손 중에는 기업이 없을 것이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윤래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11조를 레위인에게 기업으로 주었으므로 내가 그들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기업이 없을 것이라 하였느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루시되 너는 레위인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받아 너희에게 기업으로 준 11조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때에 그 11조의 11조를 거제로 여호와께 드릴 것이라. 내가 너희의 거제물을 타장마당에서 드리는 곡물과 포도줍 틀에서 드리는 즙같이 여기리니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받는 모든 것의 11조 중에서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고 여호와께 드린 그 거제물은 제사장 아론에게로 돌리되. 너희가 받은 모든 헌물 중에서 너희는 그 아름다운 것 곧 거룩하게 한 부분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거제로 드릴지니라. 이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그 중에서 아름다운 것을 가져다가 드리고 남은 것은 너희 레위인에게는 타장마당의 소출과 포도줍 틀의 소출같이 드리니 너희와 너희의 권속이 어디서든지 이것을 먹을 수 있음은 이는 회막에서 일한 너희의 보수임이니라. 너희가 그 중 아름다운 것을 받들어 드린 적 이루 말미암아 죄를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성물을 더럽히지 말라. 그리하여야 죽지 아니하리라. 민숙이 19장. 그 가죽과 고기와 피와 똥을 불사르게 하고 동시에 제사장은 백향목과 우술초와 홍색씨를 가져다가 암송아지를 사르는 불가운데에 던질 것이며 제사장은 자기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은 후에 진영에 들어갈 것이라. 그는 전역까지 부정하리라. 송아지를 불사른 자도 자기의 옷을 물로 빨고 물로 그 몸을 씻을 것이라. 그도 전역까지 부정하리라. 이에 정결한 자가 암송아지의 죄를 거두어 진영 박정한 곳에 둘지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 회중을 위하여 간직하였다가 부정을 씻는 물을 위해 간직할지니 그것은 속죄죄니라. 암송아지의 죄를 거둔 자도 자기의 옷을 빨 것이며 전역까지 부정하리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그 중에 거류하는 외인에게 영원한 윤례니라. 사람의 시체를 만진 자는 이랫동안 부정하리니 그는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제물로 자신을 정결하게 할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려니와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냥 부정하니 누구든지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만지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여와의 성막을 더럽힙니다. 그가 이스라엘에서 끊어질 것은 정결하게 하는 물을 그에게 뿌리지 아니하므로 깨끗하게 되지 못하고 그 부정함이 그대로 있음이니라. 장막에서 사람이 죽을 때의 법은 이러하니 누구든지 그 장막에 들어가는 자와 그 장막에 있는 자가 이랫동안 부정할 것이며 뚜껑을 열어놓고 덮지 아니한 그릇은 모두 부정하니라. 누구든지 들에서 칼에 죽은 자나 시체나 사람의 뼈나 무덤을 만졌으면 이랫동안 부정하리니 그 부정한 자를 위하여 죄를 깨끗하게 하려고 불사른 죄를 가져다가 흐르는 물과 함께 그릇에 담고 정결한 자가 우술초를 가져다가 그 물을 찍어 장막과 그 모든 기구와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뿌리고 또 뼈나 죽임을 당한 자나 시체나 무덤을 만진 자에게 뿌리되 그 정결한 자가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그 부정한 자에게 뿌려서 일곱째 날에 그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그는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저녁이면 정결하리라. 사람이 부정하고도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여와의 성소를 더럽히미니 그름으로 회중 가운데에서 끊어질 것이니라. 그는 정결하게 하는 물로 뿌림을 받지 아니하여 쓴 적 부정하니라. 이는 그들의 연구한 윤례니라. 정결하게 하는 물을 뿌린 자는 자기의 옷을 빨 것이며 정결하게 하는 물을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부정한 자가 만진 것은 무엇이든지 부정할 것이며 그것을 만지는 자도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오늘 우리는 민숙이 18장에서 19장을 함께 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세우시기 위해 제사장의 옷도 법으로 정해주시고 제사 때 불을 내려주시고 지팡이에 싹이 나게도 하시고 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로 인해 죽게 되었을 때에 제사장의 제사를 통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지 않고 용서의 길을 열기 위함이셨습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결국 성전과 제사장을 통해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제사장을 세우신 것은 처음 대제사장 아론으로부터 시작해서 결국 마지막 대제사장이신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진정한 하나님의 용서를 이루시기 위함이셨습니다. 율법은 장차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여 참 형상이 아님으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세상 뉴스를 넘어 굿뉴스 성경으로 행복하시고 굿뉴스 성경으로 승리하시는 멋진 하루 되십시오. 와우!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 그럼 속죄죄는 무엇입니까? 그 다음 용서를 받고 그 다음에 회복이 되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제사가 바로 속죄죄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